또 아쉬운 거 없어? 제주도에서? 제주도에서? 마지막에 바다 보고 와서 괜찮은 듯? 아, 진짜? 아쉬운 게 없어? 아쉬운 거? 시간이 적어가지고? 내일 뭐 다시 가면 되니까. 왜 이렇게 간식이 불안해 보이지? 진짜요. 하고 싶은 말 있어? 나한테? 조금 복합적인데 마지막에 오빠가 제주도에서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경쟁자인데 또 오빠랑 지연이랑 마지막에 뭔가 안 해보는 게 내가 내심 신경이 쓰이는 거야. 아, 똑같은 걸로 신경 써. 내가 이걸 신경을 왜 쓴지 모르겠어, 진짜. 오빠도 조금 그런 거 고민이 됐겠다? 정도? 응. 확인이죠, 강의식 입장에서. 그렇지 않다, 뭐 그런 대답. 그래서 난 그런 생각도 했었어. 내가 막 괜히 아들 잘 지내는데 이렇게 바람 불고 가는 건가? 싶은? 모조의 이지망인가?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. 어우, 너무 슬픈 말이죠. 진짜. 그냥 모두의 바람인 거야. 그냥 흔들고 사라지는. 아니라고 대답할 때. 오오, 속상해.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하면은 제주도에서. 응. 근데 그 날 사실은 지연이한테 물어보려고 했었거든. 근데 네가 물어봐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. 아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그래. 근데… 이 몰라. 그냥 두는 게 이상으로. insecticide goodbye. 다른 게 이상으로. 그 날은 네일이 말이야. 내eth, 그리고 아이콘. 그 날이 제일. 감사합니다.